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운동 뭐 할까 고민될 땐 바로 요일발레죠. 수요발레는 면역의 중요한 기초체력을 향상하는 운동을 준비했어요. 오랜 시간 고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짧게 중강도로 움직이면 체온도 높이고 면역도 높일 수 있어요. 체력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인 만큼 탄탄하게 다져볼게요. 요일발레는 설명 없이 음악에 맞춰 따라하는 거 아시죠? 그럼 바로 운동하러 가볼까요? 고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시작할게요. 손은 앙바, 왼발, 손은 밖으로 열며 머리 위로 앙호. 그대로 상체 숙였다가 올라와서 반대쪽 준비. 오른발 뒤꿈치 터치. 손 열며 머리 위로 앙호. 상체 숙이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팔 시원하게 열면서 중심 이동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번 브리지 동작은 중심 확실하게 이동해주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준비. 시작! 플리에 왼 다리 모으며 쑤쑤. 플리에 쑤쑤. 플리에 쑤쑤. 배에 힘주며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계속 컨트롤해주세요. 플리에 모으고. 플리에 가져오고. 반대도 반복할게요. 플리에 오른 다리 모으며 쑤쑤. 플리에 쑤쑤. 플리에 쑤쑤. 플리에 가져오고. 플리에 쑤쑤. 플리에 모으고. 확실하게 모아주세요. 왼발 8개, 오른발 8개. 반복할게요. 플리에 왼 다리 모으며 쑤쑤. 플리에 쑤쑤. 플리에 쑤쑤. 배에 힘 풀리지 않게 집중. 플리에 쑤쑤. 플리에 가져오고. 플리에 쑤쑤. 왼쪽 8번 반복할게요. 플리에 오른 다리 가져오고. 플리에 쑤쑤. 플리에 가져오고. 플리에 쑤쑤. 플리에 호우고. 플리에 쑤쑤. 플리에 호우고. 브릿지 동작 연결할게요. 중심 이동을 하면서 왼발 오른발 맨발 오른발. 브릿지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음 동작을 준비해보세요. 다음 동작은 점프할게요. 셋, 둘, 하나, 고.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앞으로 발끝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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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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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가볍게 뛰고 모으고 뛰고 모으고 뛰고 모으고 뛰고 모으고 뛰고 모으고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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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나지 않도록 매트 위에서 가볍게 뛰어주세요. 뛰고 모으고 뛰고 모으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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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가 바닥에 쿵 떨어지지 않게 솜털이다 생각하면서 뛰어볼게요.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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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앞으로 발끝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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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 풀리지 않게 계속 힘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브릿지 동작 연결할게요. 중심 이동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브릿지 동작하면서 호흡 정리해주세요. 팔 크게 크게 열어주세요. 을리에 펴고 을리에 펴고 을리에 펴고 을리에 펴고 준비 오른쪽부터 갈게요. 시작 자, 업 다운 발바꿔 업 다운 발바꿔 발 바꿀 때 가볍게 뛰어주세요. 업 다운 뛰고 업 다운 뛰고 업 다운 뛰고 업 다운 뛰고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세요. 업 블리에 발바꿔 업 블리에 발바꿔 업 블리에 발바꿔 업 블리에 발바꿔 중심 잘 잡으며 움직일게요. 오른쪽 뛰고 왼쪽 뛰고 오른쪽 뛰고 왼쪽 뛰고 팔 바꿀 때 가볍게 뛸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바로 브릿지 동작 연결할게요. 숨 고르며 다음 동작을 준비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다음 동작은 발끝을 바닥에 3번 터치하며 왈치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빠르게 바닥을 터치하며 왈치 해볼게요. 오른쪽 찢고 왼쪽 찢고 오른쪽 찢고 왼쪽 찢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빠르게 바닥을 터치하며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동작을 크게 움직일수록 우리 몸의 온도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오른쪽 찢고 왼쪽 찢고 오른쪽 찢고 왼쪽 찢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배에 힘 풀리지 않게 계속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오른쪽 찢고 왼쪽 찢고 오른쪽 찢고 왼쪽 찢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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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브릿지 동작 연결할게요. 플리에 열고 플리에 열고 플리에 열고 플리에 열고 브릿지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음 동작을 준비해보세요. 마지막 동작 갈게요. 셋 둘 하나 고 플리에 파셋 플리에 파셋 중심 이동 정확하게 할게요. 플리에 중심 접고 플리에 중심 접고 플리에 중심 접고 플리에 중심 접고 반대도 8번 반복할게요. 플리에 왼발 플리에 왼발 플리에 왼발 플리에 왼발 무릎 옆에 발끝 터치 플리에 파셋 플리에 파셋 오른쪽 8번 반복할게요. 팔 밖으로 열며 머리 위로 왼발 플리에 오른발 플리에 오른발 플리에 오른발 플리에 오른발 플리에 오른발 왼쪽 8번 반복할게요. 배에 힘 풀리지 않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플리에 중심 접고 플리에 중심 접고 플리에 중심 접고 플리에 중심 접고 플리에 파셋 마지막 브리지 갈게요. 브리지 동작 하면서 호흡 정리해주세요. 그대로 처음에 했던 스트레칭 하며 마무리 할게요. 왼쪽 뒷꿈치 터치 손 열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반대쪽 오른발 뒷꿈치 터치 방호 만들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음악과 함께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 땀도 나고 체온도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수요 발레로 면역도 높이고 기초 체력도 길러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목요 발레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